천대종사나 NGO단체인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되기가 쪽방촌과 한부모 가족,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예방물품과 생활물품을 추가로 전달했습니다. 나누며 하나되기는 쪽방촌과 한부모 가족,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 지원시설인 서울 영등포 가족지원센터와 종로구 가족지원센터, 한국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, 쪽방촌 도우미 등의 방역물품과 생활용품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KF94 마스크 3만 장과 손소독제 3천 개, 쌀 300kg, 아동용 장갑 50개와 목도리 150개 등입니다. 이에 대해 박선영 한국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대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처지라며 이번 물품이 생활방역에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